오늘은 타카모리야끼소바 순한맛이라네요 이거를 한번 먹어볼건데요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면발 3인분 있고요 액상수프 3인분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원래 이거 고기 먹을때 대파 잘게 달라가지고 채썰어가지고 묻혀 먹은건데 칼질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거를 써먹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팬이 좀 달궈졌으면요 흘려있는 야채들을 한 반에 토하이서 볶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거 면 안에 방습제 이런거 없어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약기소스 약간 간장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좀 골고루 네 대충 한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 이런거 해서 다 담았어요 김이 아주 그냥 모락모락 나네 idé에 감사합니다.